오, 누군가 와있어요. 누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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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! 저분은! 오, 대박. 오늘 야생돌의 체력 미션을 담당하게 될 교관 파이터 김토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제대로 된 초합격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땀을 키우는 체력 미션. 이름표 쟁탈전입니다. 아, 이거 빼는구나. 이거 진짜 기회다. 일단 자신은 있었죠. 이긴 사람은 상대의 점수 10점을 가져옵니다. 저의 시간이 온 거죠. 이게 또 점수를 뺏긴다는 거예요, 지금. 좀 많이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, 약간 그 생각했습니다. 기술, 체력 물론 중요해. 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가 더 간절하냐 이런 깡이라고 하잖아요. 깡이 필요해요. 왜 형인지 그러시지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운동 좀 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이 없어요. 아, 진짜? 칠 자신이? 칠 자신이? 아, 칠 자신이. 오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세 번째, 서성혁 야생돌. 입장해주시고. 성혁아, 내가 식정 통해. 어디야? 이야 나온다고? 갈게요. 할 거예요. 좋습니다. 빅매치. 인지력이 나오더라고요. 얘 봐라. 뛰어, 뛰어, 뛰어. 보여줘, 보여줘. 와, 몸 진짜 좋다. 와, 빨리빨리 들어와. 유오케이? 유오케이? 예! 렛츠 고! 렛츠 게리오! 예! 렛츠 게리오! 예! 렛츠 게리오! 와, 황선줄. 어떻게 저렇게 아래로 가지? 손으로는 잡지 마세요, 자기에게. 너무 센터냐? 와, 진엄이 형 팔 왜 이렇게 이러나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오. Libya 저기 봐, 모게. ufc. 매미콘, 매미콘 나왔어! 매미콘! 제공꾼, 형 나 무서워. 제가 вер ز하도 해. 이건 양보해. 젤 잘 Leonard. 누가 이길까요? 누가 뜯어낼까요? 준비 시작! 임주현 나와!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본 건가? 제가 한번 지 눌러보겠습니다. 주환이 눈 돌았어, 지금. 아직 안 끝났어,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